더 써머 이즈커밍 이제 결심할 때 내 몸이 당황하지 않도록 닭가슴살 크림 스튜 시작해보자 괜찮아 괜찮아 다이어트 아니야 늘 먹던 거야 재료를 준비해봅시다 양파 고구마 또는 감자 생닭가슴살 브로콜린 생크림 소금 후추 닭가슴살의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합니다 그리고 한입 크기로 잘라놓습니다 달군 팬에 올리브오일을 살짝 두르고 양파와 고구마 감자를 볶아줍니다 고구마 감자가 어느정도 익으면 밑간을 한 닭가슴살을 넣고 함께 살짝 볶습니다 그 위에 생크림 물 소금 후추 살짝 데친 브로콜리를 넣고 10분간 보글보글 끓입니다 완성 이제 자기 주문을 합니다 늘 먹던 거야 닭가슴살 아냐 살짝 싱거워도 크림 소스가 있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의 여름을 응원합니다